그대의 눈빛이 날 다시 웃게 만들고 내 말은 내 그말을 임마 그말을 임마 그말을 임마 자 다음 주가 한큐 영독제인거 알고 있지? 네 우리 반은 로미오와 줄리엣을 하기로 했으니까 연습 많이 해야된다 네 알겠습니다 야 이 로미오와 줄리엣이라 야 빨리 연습하자 야 근데 로미오는 누가 하지? 내가 해야되는 건가? 야 야 아니 니가 이 자식아 로미오는 당연히 제일 잘생긴 사람이 해야지 니들 생각이 전 그렇다면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볼게 진작 아 그래 나와봐 야 맞으려고 진짜 야 너 저 그렇게 하고 싶냐? 야 너 그러면은 옆에서 효과음이나 효과음이나 효과음? 그래 야 우리 지금 칼상할 거니까 이 칼 부딪힐 수는 잘려야 된다 응 알았어 우리 가문의 원수 내 칼을 받아라 짠 짠 짠 짠 짠 짠 짠하게 하지 말아요 날 없이 그냥 야 아 이게 진짜 아휴 이거 죽일 수도 없고 진짜 아휴 나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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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는 거야 너 나 진짜 왜 이러니 왜 이러니 너 지금 뭐하는 거니 이게 너 대체 뭐하는 거니 제스처 뭐니 사토마임은 아니잖아 야 야 야 민수야 참아 야 꺼지라 꺼지라고 아휴 야 민수야 민수야 야 우리 그냥 본격적으로 의상 갈아입고 연습 시작하자 야 연습 어 나도 같이 하자 아휴 저리 꺼지라고 자식아 야 민수야 야 빨리 빨리 옷 갈아입자 어? 아휴 진짜 야 근데 이거 의상이 좀 큰 거 같지 않냐 그게 말이야 같이 하자 야 야 아휴 뭐하는 거지 뭐하는 거 아니자 야 미쳤냐 어? 아니 사람들이 우리 옷 갈아입고 다 봤잖아 어떻게 할 거야 미안해 아 미안하면 다야 어? 아 미안하면 다냐고 전 그렇게 미안하면 너도 아예 홀딱 벗고 춤이라도 추던가 아휴 어휴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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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미쳤어 옷을 왜 벗어 자식아 정피하게 아니 벗어라 우리 벗어라 뭐야 뭐야 미쳤나 진짜 뭐 벗어 벗지마 벗지마 연구 같이 하자 그래 그래 그럼 우리 우선 배역부터 정하자 야 제일 잘생긴 민수가 로미오를 맡고 넌 그냥 줄리엣 신나여 줄리엣 아 줄리엣 여장해야 되잖아 나 로미오하고 싶어 아 그냥 줄리엣 하라고 자식아 나 로미오하고 싶은데 오 아름다운 여인이오 내 이름은 로미오라고 하오 그대 이름은 무엇이오 네 저도 로미오예요 야 아니 근데 로미오가 둘이야 야 니사 창문 야 다음은 이 창문에서 사랑을 고백하는 장면이야 너 뭔지 알지? 야 준비됐지? 자 레디 액션 오 내 사랑 줄리엣 저 문을 열어다오 로미오 로미오 내 사랑 로미오 야 계속 참아 참아 연습하자 그냥 참아 참아 오 줄리엣 내 사랑을 받아주시오 아버지가 오고 있어요 얼른 가세요 그대가 그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 오늘 밤도 당신 목소리가 그리우면 날 어쩌란 말이오 이따 전화해요 야 전화기가 전화기가 꺼져 너 앞으로 나랑 눈만 맞춰서 죽는다 민수야 뭐? 진짜 잘못했어 진짜 진짜로 미안해서 그러는거야 왜 이러니 왜 이러니? 왜 이러니? 왜 이러니? 왜 이러니? 자꾸 널 볼라그러지 야 참아 너 일부러 가수면 퇴학이야 야 미쳤냐? 야 퇴학도 말대꾸하고 그 자식아 쟤 무시하니까 쟤가 너 의받는거 아니야 그냥 쟤가 뭐라하면 니가 대충 호응 좀 해주고 그래 뭘 호응을 해줘 내가 알아둘게 얘기해 뭘 알아둘게 얘기해 야 진짜 죽고싶냐? 죽고싶냐고 너 진짜 나 미치는걸 보고싶어 왜 이러니? 왜 이러니? 왜 이러니? 너 인기가 별로 없잖니? 너 턱상 인기가 얼마나 올라가니? 왜 이러니? 아니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왜 이러니? 저 혹시나 해서 말하는데 뭐? 이런 놈 있어요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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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복한 저희 집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4명이 가족입니다 아유 아유 자 그럼 지금부터 가족 구성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집안의 가장 아빠입니다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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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웅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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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Gruv아 안녕 이쁜 것들아 응 뭐라고? 알아 내가 너희들보다 더 이쁘지 어? 갑자기 매미가 날라다니네, 매매매매매매매매매 찾았다! 미쳤나 한여름에 톡빠이 끈이믄어 아빠 왜 자꾸 언니 무시해요? 옆집 영희 아빠는 우리 얼마나 이뻐하는데 아빠 매일 우리 무시하고 차라리 옆집 영희 아빠가 우리 친아빠 있으면 좋겠어요 나도 옆집 영희 아빠가 누구